여기서 우선 혼합물을 캐고 아 되게 많네 여기 혼합물로 테더 지금 테더가 없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까 저기서 알 수 없음 무슨 부품들 그거를 갖고 와서 연구실인지 실험실인지 거기다 한 번 넣어봐요 뭔지 나오겠지 뭐 아 이게 수지야? 오케이 수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크리스탈이랑 좀 다르게 가운데 뻥 뚫려 가지고 수지 겁나 챙겨 여기는 뭐 다시 채워주면 되니까 수지 찾아서 얼마나 헤맸는데 이게 수지였구나 좋아 좋아 계속 나와 계속 나오고 있어 카메라 다시 바꿔주고 저기도 수지 역시 수지는 숨은 보석이야 항상 숨어있는구만 자 수지를 찾아서 더 없니? 어우 수지광물은 생긴 것도 이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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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기 이 위에는 삐뚤을 삐뚤하게 되면은 평평하게 해주면 돼요 파워 없음 어우 파워 없음 지금 밤인가? 지금 별들이겠죠? 아 나 이거 수지 갖고 가지도 못하네 아깝다 우선 집에 갔다 오자 어우 수지가 뭔지 알았더니 어우 뿌듯한데? 이제 뭔가 진행이 빠르게 될 것 같아요 겁나 빠르게 좀 뛰어 하고 이 게임이 저게 행성 저게 달 저런데도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행성도 가고 우주생존 게임 처음 해보는데 어우 되게 흥미로워요 여기도 수지 테더 얘가 수지 어우 아직 조작이 씨 조작이 너무 어려워 조작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연구실이었으니까 재련소 혼합물 두 개 아이씨 마우스 치워 이걸로 클릭 왜 안되니 혼합물 이걸로 클릭 아이 잠깐만 야 야씨 나 그럼 혼합물이 없나 여기 어디 있을텐데 유기 테더 유기 외로이 호난물 유도표시기 유기 아이씨 호난물 또 캐와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는 수지가 아니잖아 이것도 수지였네 아 집 바로 앞에 있었네 우선 저기 유도표시기 해논대로 가가지고 이게 호난물 아 호난물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인벤 없어 인벤 없어 집으로 고고고 나중 되면 이거 배터리나 산소 케이지 같은 것도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개발을 하겠지 얘가 좀 빨리 뛰라고 호난물 테더 만들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빼놓고 재련소 예두 파워 없음 얘도 파워 없음 얘는 우선 태양전재라나 봐가지고 그래도 파워 없음이요 얘 인벤을 어떻게 봐야 돼 재련소 야 뭘 만들 수 있는지가 나와야지 연구 여기는 중간에다가 물건을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가서 아까 그 알 수 없음 그것 좀 우선 하나 갖고 나 지금 인벤의 자리 하나밖에 안 비었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인벤의 공간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 편하다 여기서 길이 삐뚤빼뚤한데 가로질러 지금도 밤이니? 낮이니 밤이니? 와 시간 개념을 모르겠다 호난물 조금 이따 딱 메꿔줄게 아 수지 내려가면 못 나올 것 같은데 챙기고 인벤에 넣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오토시스템 다시 집으로 꺼우 그네 저거 태양광 저걸 설치를 해야 되네 아닌가? 하이드르 이 연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했더니 지금 얘가 빛을 받아가지고 기지로 이걸 보내주고 기지에서 여기로 보내주죠 신기하다 태양광 저거는 하나만 박으면 되는 건가? 차라리 내 우주선에 박는 게 낫지 않을까? 우선 시작은 우주선이니까 우주선에 박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 몰라 지금 호난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수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 여기 메꾸려고 이거부터 하고 있니 우선 메꿔 여기를 메꿔주고 평평하게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깔끔 깔끔하게 쌈박하게 아무도 내가 여기서 광물을 캤는지 모르게끔 됐어 기지저기 뭐 이 정도 거리야 산소 없어도 뛸 만하지 가자 갖고 가자 야 이거 염력 쓰면서 화면 조정을 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여기도 호난물 나중에 다 캐주고 그 다음에 메꿔 근데 그나저나 인벤이 넘치게 만드는 재료들은 계속 집 근처에다 저렇게 던져야 되나? 그게 좀 난감하다 창고 없나? 창고 다 왔어 힘내 낑기지 마 이게 뭐 물건 이렇게 염력으로 들그는 상태에서는 달리기 속도가 안나오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다 왔어 도대체 얘가 뭘까?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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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올려놨나? 나 제대로 안올려놨니? 하고 여기에 유기물 이런거 불필요한거를 한번 넣었다가 넣을까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재룡손들 어? 노란색 전기 안움직인다 벌써 밤이야? 얘가 지금 조사가 안되고 있다는 소린데 저 크리스탈달 빨리 지나가 난 낮이 필요해 떠올라 하라 태양 여기에 달입이 없겨요 달이 지능방향이 달로 달이 아니라 행성인가? 나무 되게 걸리적거리네 이거 어떻게 없애지? 죽으라고 밀거야? 땅속에 묻어버릴거야? 나의 건축에 방해가 돼 죽이따위 필요없어 파워없음 나 될 때까지 또 기다려야되나? 빈자리가 없네 우선 얘를 줬다가 짚어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우선 여기를 좀 깨끗하게 만들자 그리고 평평 여기를 좀 평평하게 해줄게 파워없음 아아 빨리 아침아 돼라 태양아 니가 필요해 아니야 깎아야지 깎아야지 꾸응 조금 이쁘게 됐어 수지 여기도 우리 이쁜 수지 프린터 프린터를 만들거야 영구 있고 재련소 있고 차량 프린터 구리가 필요해 나 구리 없는데? 알루미늄도 없는데? 지금 호나물로는 영구랑 재련소 밖에 못하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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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가 떴구만 해가 떴어 왜 전기 안 움직이니? 이게 연구를 하려면 뭘 해야되는거야? 왜 연구가 안돼? 유기물을 엿다가 좀 박아줘 에너지로 알 수 없음 아 영구로 또 클릭을 해야되나? 아닌데 딱 맞춰서 놓고 클릭하면 들어주는거고 클릭하면 들어주는거고 제대로 위에 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거지? 저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연구중이겠지 우선 해가 떴으니까 하던걸 맞아하자 아주 태도 기지 한번 설치했다가 내려놓으니까 딴 데 설치도 안되고 나 아까 여기 나무 어디다가 집어넣으려고 했죠 아까 나무가 여기 있었던거를 이쪽으로 쭉 밀고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거를 얼마나 밀어줘야지 두개가 다 가라앉을거야 두개가 다 가라앉을거야 생리장 시켜주겠어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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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산소 내 지금 테더 믿고 너무 막 놀았대 하나 저 오른쪽에 저 테더는 뭐야 내가 처음에 못모르고 설치한건가 처음에 못모르고 설치한건가 두개 됐어 여기는 이제 됐고 너도 가라앉어 쥬울 쭈eld 휴우 야 잠만요 여기 나무 하나 또 있잖아 나무를 땅속 에 심는다는게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일이 점점 커지는 데 여기도 파 줘야돼 야 튀어 나오지 말라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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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묻어주면 될라나 야 튀어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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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 보기 싫은 것들아 우선 이렇게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쥐가 어쩔건데 나무무덤 나무무덤 이제 평평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거 너무 빨딱쏘다 뭐야 이거 점점 점점 망가지는데 이상해지는데 아 이걸 계속 바꿔줘야 돼 파워 없음 벌써 밤이니 야 이거 낮이 너무 짧다 이렇게 하는거야 거래 플랫폼 거래 플랫폼 뭐가 나왔나 그러면 거래 플랫폼이 뭐야 만드는 데 있는건가 얘도 뭔가 클릭하면 될 것 같은데 재련소 뭘 클릭해야 돼 얘로는 재련이 안되나 재련소 철 구리 알루미늄 요런게 있어야되나 얘는 그러면은 아까 뭐 필요했지 구리 구리랑 알루미늄 난감하다 뭐 먼저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요거 하나 가져가야되고 오케이 하나 집으라고 집으라고 못집는거 요거 가져갈 수 있나 쟤누에 못집어 잠깐만 하고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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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뭐있다 뭐있어 찾았어 뭔가 발견했어 여기 하나 던져주고요 아까 이거 파다만거고 왜 저거는 팠는데 안들어지지 연료열료 아씨 낑겼대 야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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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봤어 산소 50% 아 요기 요기 요기다가 던져주고 아 이거 하나 더 박제 박고 이게 왜 안들어지지 그냥 안들어지는 것도 있나보네 그러면은 메꿔 메꿔 메꿔주고 여기도 산소 하나 여기도 산소 하나 여기도 산소 하나 가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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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어우 밤인가보다 배터리 없다 예시 알루미늄 다 챙겼지 좋아 이거 집에까지 다 어떻게 날라가 인벤 오 되네 그렇다면 너도 인벤 얘도 이건 안된다 띠아 얘를 가서 뭔지 실험을 해보는 거야 어우 이거 이제 슬슬 적응이 돼 가니까 쉽네 지금까지는 쉽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어려운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네요 이 맛에 게임하는 거지 이 맛에 생존 게임하죠 배우고 배워가는 맛에 중간지점 끝나고 저기 우리 집도 보이고 빨리 좀 뛰어라 패드 꼭지 이거 부서질 정도로 지금 누르고 있는데 왜 이리 안 뛰니 도착하면 여기서부터 마우스 이거 어떻게 놔야 돼 이거 어떻게 놔야 돼 이거는 뭐야 영국 안 되는 건가 얘는 얘 정체가 뭔데 그냥 쓰레기 나 지금 고철 쓰레기 갖고 온 거니 이쯤에다 우선 버려도 헷갈려 이게 왜 더 이상 안 나오지 더 이상 튀어나오질 않네요 여기는 지금 한 칸 더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를 뽑아내고선 뭔가 방법이 잘못됐는데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이런 자동 세이브 자동 세이브 자동 세이브 되면 안 되지 어제 저장했던 곳까지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거 파쇄 못하나 파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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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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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